여기 농원 쪽인데요. 아 이 개새끼들 저거 보이시죠 여러분들. 선명하죠 여기 캠트에 자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이렇게 뿌려놓고 감기 환자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확진자 또 뭐 이렇게 이 개새끼들 이렇게 뿌려놓고 또 질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뿌려놓고 왜 자꾸 코로나 환자를 자꾸 발생시키냐고 개새끼들아 응? 모르지 말라니까 딱히 올릴게요 감사합니다